여러분들하고 관리처분계획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7이죠. 그렇죠? 테마 7인데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시험에서 거의 100% 출제입니다. 그런데 어디하고 묶어 줘야 되냐면요. 좀 전에 봤던 분양 있죠? 분양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세 가지가 세트 메뉴라고 있습니다. 분양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공사 완료 후 조치 조치는 중공인과 맞고 청산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세 가지가 세트 메뉴인데 작년 시험에서 두 개 나왔어요. 분양에서 한 개 나오고 관리처분계획 파트에서 한 개 나오고 그런데 한 개 이상은 무조건 내는 겁니다. 정비법은 여러분들 그 세 문제가 확정적이죠. 세 문제가 뭐냐면 조합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리처분계획 파트만 정리해도 절반 반타적은 합니다. 이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기출에서 한번 볼게요. 분양과 공사 완료 조치를 합쳐서 매년 출제 100%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계획만 보면 정비사업에서 분양 자격 있는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분양권이라기보다는 수정해 주실래요?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이고 입주권. 일반 분양인 경우에는 분양권이죠. 그런데 조합은 물건은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입주권을 주는 제도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입주권으로 바꿔주실래요? 출제가 거의 3년의 두 문제. 3년의 두 문제라는 것은 관리처분계획만 놓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 3년의 두 문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35회에서도 출제 가능성은 80%고 관리처분계획이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앞단에서 분양, 뒷단에서 공사 조치 이걸 다 합치죠. 다 합치면 이 안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개에서 최소 한 개는 무조건 내고요. 두 개까지도 출제하고 작년에 시험에서 두 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도는 당연히 관리처분계획만 놓고 봐도 80%가 되는 별 3개죠. 그다음에 학습법이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자격을 주는 제도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 작성 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주택 공급.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예외가 중요하죠. 다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권리를 어떻게 배분해 주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게 내가 어떤 물건을 공급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데 무뚝대고 바로 책을 읽기보다는 캐션마크를 통해서 알고, 모르고, 헷갈리고가 수업을 통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아는 거는, 원래 아는 거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고요. 모르는 게 아는 거로, 헷갈리는 게 확실하게 논점으로 서면 이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수업을 들었죠. 그러면 논점을 한 번 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만약에 헷갈리더라.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일단 한 번 더 그 파트만 추려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숙지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부터 정리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10월 말까지는 엄청난 게 남아있죠. 그럼 충분히 합격하고도 점수가 철철철 넘칠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그렇게 단계별로, 테마별로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처분계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 내용을 보기 전에 역시 판사하면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관리처분계획은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관리처분계획은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환집이었죠. 환지. 환지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이 정비업 조합하고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환지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가 효용이 떨어져 있는 토지를 효용이 증진되어 있는 뭐로 바꾼다? 토지로 바꾸는 게 환지 아니겠습니까? 정비사업이 뭐냐면요. 효용이 떨어져 있는 노후불량 건물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를 효용이 증진되어 있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렇죠? 둘 다 많은 겁니까? 환.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런데 환지는요. 토지로 바꿔주는 거고 환지는 뭐로 바꿔주는 거냐면 토지로 바꾸는 거죠. 토지로.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뭐로 바꿔주냐면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권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레미안 2501호에 들어갈 권리로 바꿔주는 거죠. 권리로.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 교환의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유수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처분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세 번 정리하는 시간을 또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분양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20일, 90일, 60일을 센터에 놓고 정리를 하면 된다고 했죠. 먼저 관리처분계획을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뭐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환지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도 나름의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환지에서의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었죠.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면리환경, 면적이용상황환경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주기 때문에. 지목도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면적은 중요하죠. 면적은. 엄마 아파트 23평하고 엄마 아파트 48평하고 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토지 수리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있는 단독 다고가 가지고 있는 이용상황이라든지 주변적인 환경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이용상황환경. 그래서 OO면, OO리 환경에서 위지면, 토수리 환경에서 면리환경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처분계를 만들고 관리처분계획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내용도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요. 환지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뭐였냐면 다섯 개였죠. 첫 번째, 설계. 환지 설계였죠. 평가식 원칙, 면적식 감위. 두 번째, 세거. 필지비로 된 환지명세. 세 번째, 헝거. 필지비로 권리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네 번째, 비용. 채비지나 보류지명세. 다섯 번째가 입체한지였잖아요. 똑같아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뭔데? 라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설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거. 세 번째가 뭐라고요? 헝거. 네 번째가 뭐라고요? 비용. 끝. 잘하니까요. 자,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환지는 환지설계인데 이거는 분양설계입니다. 분양설계. 관리처분계획을 다른 말로 분양계획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다른 말로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고요? 분양계획이다. 그러니까 분양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분양설계. 분양설계는 별게 아니고 상가를 얼만큼 하고 아파트를 얼마만큼 하고 아파트 안에서도 스물 네 병짜리는 몇 세대로 하고 서른 세 병은 몇 세대로 하고 사업성을 올리기 위한 전반적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세거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에 헝거 종전토지 건물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종전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가 들어오죠. 종전권은 뭐도 들어와야 돼요? 권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지에서도 권리 들어왔죠. 권리명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종전권은 여러분 가격이 엄마 아파트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종전권은 기준권을 잡아줘야 돼요. 환지에서도 평가식으로 할 때 기준권을 잡아줬죠. 최초 환지객 인가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종전권 가격을 잡을 때 언제로 잡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이 있거든요. 이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냐면요. 재개발에서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두 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고 재건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사람하고 조합 총회에서 선정한 사람 각각 한 명이 선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재개발은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계약한 사람 두 명. 누가 들어온다? 총회에서 선정한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1일 기준입니다. 이 기준 날짜. 우리가 환지에서는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하죠.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짜를 기준해서 종전거 가격을 정해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의 분담금을 내놓을지.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이 2023년. 만약에 1월 1일이더라. 1월 1일 기준가로 해서 감정가를 내고 20억이야. 그런데 내가 신청한 게 만약에 23억짜리 아파트를 신청해서 그러면 3억을 내놔야 돼요. 분담금으로.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23년 1월 1일인데 그게 20억이야. 그런데 나는 신청한 것이 23억이라서 17억이야. 그럼 3억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야지 많이 분담금을 받아갈지 내놓을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기준에서 가격을 잡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 이제 있는 게 세입자 손실보상의 기준이 들어옵니다. 세입자. 세입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상 기준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을 마하게 됐고 분양을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좀 전에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청산으로 빠져나갔죠? 손실보상으로 빠져나갔죠?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은 1,000명 중에서 900명. 그 사람들의 주소나 성명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환제에서는 체비지하고 보류지를 같이 잡는데 여기에서는 보류지 따로 빼놔야 되죠. 일부 토지를 소송 때문에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서 일부를 보류지로 빼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든다?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을 사업생제가 만들겠죠. 나머지 절차로 갑니다. 그러나 남의 여기에 대한 뭘 받고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고시가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죠. 변경을 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아야 되냐면 변경의 인가가 필요하겠죠. 변경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는다고요? 변경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상황이 경미한 상황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 경미한 변경의 상황이 뭔지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됐죠. 그러면 드디어 건물을 뭐 해버린다? 이제 철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철거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건물은 언제 철거를 하게 되냐면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가 오셔야 된 다음에 건물이 철거가 돼요. 철거가 됐어. 그러면 건물은 언젠가는 뭐 될까요? 완공이 되겠죠. 완공이 되고 나면 뭐 받고? 중공 인가를 받고요. 중공 인가가 되고 나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언제 한다고요? 지체 없이 합니다. 며칠 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유권 이전 절차로 들어서 소유권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시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 똑같네요. 환자하고 소유권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건 변동이 등기했을 때 물건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물건 변동이 돼요. 물건 변동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른 물건 변동이죠. 사고 절차로서 등기할 게 있으면 등기합니다. 그리고 덜 받은 사람이 있죠. 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럼 뭐한다? 청산함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리처분 계획이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할 때 몇 개 주는 게 원칙입니까?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죠. 예배적으로 다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래서 다주택 공급의 경우로서 첫 번째가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야.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 아니다. 건물 아니다. 뭘 공유할 때? 토지를 공유를 하는데 어디에서 정하고 있으면? 시도 조례입니다. 어디 조례요? 시도. 시군가 아닙니다.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공유는 몇 개밖에 안 주는데 하나밖에 안 주는데 토지를 공유를 했고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준다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진 것만큼. 과미력 재건역 밖에 있는 재건축, 근로자 숙소, 깁소 용도, 그다음에 국가지자체 주택공사가 소유했을 때는 가진 것만큼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원 플러스 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은 뭘 주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플러스 원은요. 전용 면적 얼마? 60 이하로 공급해야 되고 전매돼야 안 돼요? 전매 안 됩니다. 전매할 수 없다. 몇 년 동안 소유권 인증 고식을 다함 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주택 공급해서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는 출제가 좀 빈도수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파트죠. 꼭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했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너한테 두 개 줄지 한 개 줄지 기준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4년 2월 20일로 잡아놨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이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2월 20일로 잡아놨는데 그렇죠? 갑이 기준일입니다. 20일 전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철거해버렸어요. 20일 이후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단독을 가지고 있다가 다세대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분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 개 주어야 돼요. A, B, C, D에게 분양을 했어요. 그럼 네 개를 주어야 돼요. 원래 한 개 있으니까 한 명한테 주어야 돼요. 갑한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를 잡아주고 권리 산정의 기준일을 잡아주고 기준일을 다음 날에 플러스 1이죠. 이런 이런 행위를 하죠. 그럼 권리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권리자가 늘어나면 권리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임대주택 공급을 누구한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최근 새로 신설된 게 있죠. 주택공사하고 나하고 지분형 주택 지분을 소유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갖다가 가지면서 둘이 공유하는데 몇 년간 소유할 수 있는지 10년이죠. 그리고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얼마여야 되는지 60 이하여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정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몇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관리처분 계획은요. 이런 이런 내용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계라고 했죠. 설계.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의 주소나 성명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주소나 적어놓을래요? 새 거. 그 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의 가액 적어놓을래요? 한 거. 그런데 종전권은 가액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인다고 했죠.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언제 기준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이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전권은 권리명세도 들어야 되죠. 엄마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의 추산액 비 돈이죠. 그 다음에 세입자 그 다음에 보류지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옵니다. 시험에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간혹 가닥하기도 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요? 관리처분 계획은 첫 번째 뭐요? 설계 분양 설계 두 번째 세거 헝거 그 다음에 비용 보류지 세입자 등등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가 분양 신청기한이 끝나고 나서 기존 근무를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는요. 근무를 마기 전이더라 철거하기 전 철거하기 전에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시장군수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뭐가 경미한 건지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잘 내고 있습니다. 암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하다. 단독 출제할 수도 있고 최근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계산 착오나 오기 누락 조서의 단순 증정 착오로 단순 증정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안 돼?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착오를 하더라도 증정하는데 그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증관이나 증관이나 사업시행 계획이 바뀌었어. 여기 바뀌었어. 앞에 게 바뀌었어. 그래서 관리층을 바꿀 때. 그게 뭐냐면요. 이거죠. 조합에서 증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증관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거보다.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인가 봤는데 야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에 따라서 관리층 계획을 만들었는데 야와도 바뀌고 야와도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하고 관리층 계획을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증관을 만들고 사업시행 계획을 만들고 인가 봤고 관리층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에 야와도 바뀌고 야와도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하고 불일치하겠죠. 왜? 관리층 계획은 사업시행 계획과 증관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게 바뀌었다니까요. 선행하는 게 그럼 야,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증관이나 사업시행 계획서가 바뀌어가지고 관리층 계획을 바꿀 때는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인가 안 받으면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겁니까? 바꿔야지. 어쩔 수 없이. 야와도 바뀌었잖아. 야와도 바뀌었잖아. 처음에 만들 때는 원래 증관하고 원래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관리층을 만드는데 야와도 바뀌고 야와도 바뀌었으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경미한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 판결에 따라서 변경할 때 그럼 뭐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판결이 나서니까 판결하고 처음에는 관리처분계에 그 사람이 권리자가 애다니까 그런데 판결이 났어 권리자가 됐어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판결 내용대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2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포인트는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는 않는데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권리를 포기해요. 포기. 포기하는 자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공감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시험에서는 5분이 지금까지 지문으로 상당히 많이 떴어요. 5분이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주소를 변경할 때 주소변경은 뭐 경미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뭐가 경미한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이미 했던지 등등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관리처분을 인가받을 때는요. 지역주민들에게 30일 이상을 공람을 시키게 하고요. 시장군수는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진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60일입니다.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일 더 연장해줘요. 그때는 인가 여부를 통보해 줌 되고 하고 나면 개별 통제를 여러분들에게 해준다. 30일입니다. 자 나왔네요. 타당성 검토 관리처분 계획에 이런 경우에는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한번 검증을 받게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 24년에 22년 23년을 지나면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조합하고 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 커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시장군수는 다음 사회가 있으면 대통령 영의정하는 공공기관에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 누가 합니까? 타당성 검증은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다가 타당성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합이 하는 거 아닙니다. 조합이 시장군수한테 신청하겠죠. 그러면 시장군수가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 때보다도 10% 이상을 증가할 때 사업비는 10%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에서 분담 규모입니다. 조합은 분담 규모가 몇 % 20% 이상 늘어날 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얼마가 늘어나고요 10% 조합은 분담 규모는 20% 늘어나죠. 많이 늘었죠. 그럴 때는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은 얼마가 요구하면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날로부터 15일 안에 인가 내주기 전에 시장군수한테 타당성 검증을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요구합니까? 5분의 1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사유가 있어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토지 등수회자가 조합에서 요청했죠. 시장군수에게 그럼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다가 검증을 요청하는데 이럴 때는 인가를 못 내주잖아요. 인가 내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가는 30일인데 이렇게 타당성 검증을 한 번 받아야 될 때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 그때는 며칠 60일이 되는 겁니다. 타당성 검증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 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타당성 검증 전체는 10% 좁은 분담규모는 20% 5분의 1 5 10 20 이렇게 되네요. 작성 기준 종전토지건물의 면 리 환경을 종합고려라. 너무 좁으면 증가하고 넓으면 감소할 수 있다. 똑같죠? 환제하고 너무 좁은 토지건물이나 줄작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를 치등한 사람은 현금으로 막을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지정되고 나서 토지를 분할했거든요. 그 토지를 치등한 사람은 현금으로 청산할 권리를 안 준대요. 뭐하고 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구역이 갑이라는 사람이 천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정비구역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를 해가지고 1-1 1-2 1-3 분할해가지고 ABC에게 팔아버렸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죠. ABC가. 그러면 ABC한테는 말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 청산한다는 것은 입주권. 입주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입주권 안 주고 청산해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언제 분할하면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했을 때 청산합니까.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입니까. 취득입니다. 분할은 괜찮아요. 분할은 괜찮은데 이 토지를 뭐한 사람 취득한 자가 보이는데요. 취득한 자.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현금 청산할 수도 있고요. 입체한 자 할 수 있고. 분양 설계 이거 중요하죠. 분양 설계 기준일 분양 신청기한이 끝나는 날을 기준일에서 분양 설계를 합니다. 분양 신청을 다 받아놓고 분양 신청을 다 받아놓고 분양 설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그 다음에 자녀분에 대한 처리로서 보류주류장으로 이런 분양을 할 수 있고 주택공급이 나왔죠. 아까 했죠. 몇 개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1세대 1주택공급 원칙이죠. 한 세대 한 명이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개를 주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두 명 이상이 공유를 해도 몇 개 준다. 한 개만 준다. 1세대 1주택 다만 다음에 따라서 다주택을 주는 경우에 있더라. 두 명 이상이 건물을 공유하라고 안 했죠. 뭐를 공유하라. 토지죠. 건물 X 적어놓을래요. 건물이 아니고 토지를 공유했는데 조례에서 주택공급이 돼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 조례를 봐야 되겠죠. 뭐를 공유했을 때 토지 무슨 조례 시도조례 신고이다. 시도조례입니다. 다음의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수만큼 가진 만큼을 줄 수가 있죠. 과미력 재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이죠.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입니다. 과미력 재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 다만 투기 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생 인간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만다 제외한다. 그때는 여력이 가진 것만큼이 아니고 한 개 준다. 이 말이죠.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완료 진행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면 양도 양수인한테 각각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숙소도 가진 것만큼을 줍니다. 기수사 용도도. 그다음에 국가자체 주택공사가 가지고 공공이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만큼 주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공공기관이 가만히 있어도 가진 것만큼을 받잖아요. 매입한 사람도 가진 것만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앞에다 적어놓을래요. 1 플러스 1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내지는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1 플러스 1 두 개를 줄 수 있고 이 중 한 개는 플러스 1은 전용 면적 60 이하 60 이하로 공급받는 한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실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이죠. 재건축 최대 몇 개 세 개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죠.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은 최대 몇 개 세 개 밖에 있는 과밀 억제권역 재건축은 몇 개 가진 것만큼 적어놓을래요? 그런데 뭐에 대한 능력이 없죠?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한 개 재개발은 별 말 없으면 한 개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에서 과밀 억제권역 아니냐 바뀌냐 그런데 과밀 억제권역 아니든 바뀌든 세 개 내지는 가진 것만큼인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몇 개 줍니까? 한 개입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 범위원에서 최대 세 개를 줄 수 있는데 다만 또 낫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사업시행을 받은 경우는 제한다는 것은 몇 개 준다는 얘기입니까? 한 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비사업으로 조정된 대지나 건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고 개선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입니다. 뭔 아이고 재건축은 아입니다. X 저거 놀래요? 재건축이 아니고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는 뭐냐면 누구한테 공급을 하게 되냐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죠. 지문으로 누구는 제외한다? 지상권자를 빼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개선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기는 주는데 그 토지 등 소유자에서 누구는 빼버려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는 맞죠? 그런데 지상권자한테 분양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안 해줍니다. 지상권자는 아니에요.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결국 지상권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산하겠죠.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시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대해서 제외할 수도 있다. 조례를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처분객의 효과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놓으죠. 관리처분객이 인과고시가 돼요. 그러면 기존 건물을 뭐합니까? 철거하죠. 철거하죠. 건물이 철거되니까 임차권자는 사형수익 할 수가 없죠. 사형수익 할 수 없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겠네요. 보증금 내놔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면 뭘 해줘야 될까요? 임차권자가 임차금이 남아있는데 이사가야 되잖아. 손실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처분객 인과고시를 하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사형수익을 할 수 없고 사형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 금전 반환 청구권을 그거는 누구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되겠죠. 임대보증금 내놔라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고요. 관리처분객 인과고시가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객 인과고시 이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체결할 때는 임대차 체단 존속기간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건 강행균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적용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이유는 안 한다고요? 관리처분객 인과고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철거할 거라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체단 존속기간 규정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언제 위하면요? 관리처분객 인과고시 위하며 그래서 보시면 목차 주실까요? 건물을 철거해버립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객 인과를 받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다만 기존 건물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거하기 때문에 사형수익을 정지시켜버리죠. 관리처분객 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의 날까지 종전토지 근무로는 사형수익을 수돗시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가 안되면 조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권적 권리조정으로서 계약 해제하죠. 금전 반환 청구는 행사하겠죠.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형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은 뭐 있잖아요. 전세금 보증금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소유자한테 하는데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게 저거 놀래요? 원칙인데 소유자한테 청구하니까 보증금 5억 주라 라고 하니까 소유자가 돈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업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자기가 줄 돈이 아닌데 불구하고 대신 줬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언제 이후에 체결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면 철거하기 때문에 시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뭐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규정을 정의하지 않는다. 뭐만 정의하지 않습니까? 기간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필요비 유입비 상한 청구권이나 다른 권리는 괜찮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 규정 내가 체단 존속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더 살아야겠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평가할 때 언제날짜를 기준한다고 했습니까? 저도 보여드릴까? 언제날짜를 기준한다고 했어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한다고 했죠. 감정평가합니다. 재개발은 어떻게 하냐면 시장구수가 선정계약한 간평업자 2명 재건축은 시장구수가 선정계약한 사람 1명 그 다음에 조합총에서 선정한 사람 1명 이 행것을 산술평균에서 가격을 계산합니다. 자 평가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만다 산술평균에서 산정한다 자 볼까요?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시장구수가 선정계약한 2명이 평가한 법인이 산술평균하고 재건축은 시장구수가 선정계약한 1명 조합총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사람 1명이 평가한 금액을 만다 산술평균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에 추산하니까 종전토지 건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하고 소유자 자 중요한 게 났네요.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도 있다. 전원 합의하면 다 돼요. 전원합의입니다. 종전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원합의에서 새로운 산정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전원합의입니다. 전원합의. 전원합의에다가 형광편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미리 예치해야 되겠죠. 미리 예치. 남는 거 있으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주죠.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그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잡아놨죠. 이 날짜가 권리산정기준이다 라고 하면 기준일 이후에 기준일 이후에 장난치면 돼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물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투기역제를 위해서 기본객 수립되고 나서 지정고시일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 의 다음 날을 위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데 한 개의 필지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됩니다. 한 필지가 수필지로 분할되니까 권리자가 늘어나네요.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니까 권리자가 늘어나네요.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주택 등 건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물로 분리 소유하니까 역시 권리자가 늘어나네요.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인 다세대나 나머지 공동주택을 짓네요. 역시 권리자가 늘어나죠. 즉 권리자가 요청을 놨죠. 제가 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다음 날 일하게 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일정 퍼센테이지를 전체 주택 숫자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에 천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백세대가 백세대가 임대주택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조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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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관련 문제입니다. 재개발에서 조합이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때 누가 인수하는 게 우선입니까?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하며 줄자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먼저 인수해야 돼요. 지자체 장 시도 시금구가 예산 인력 부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가 어렵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만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수하는 게 요청 시도 시금구 요청 안 되면 국장에게 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인수자 인수가격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분양가 산정기준 중 건축비 플러스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을 합니다. 이때 토지가격은요 토지가격은 사업시행계획 인과 고시가 있는 날짜를 기원해서 감정평가 업자 두 개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죠. 은진할자 기준 종정거 토지가격 기준 사업시행계획 인과 고시 굉장히 싸게 주죠. 토지를 갖다가 그렇죠? 이 경우 건축비하고 토지가격 가산을 한 번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합산한 금액을 합니다. 합산한 금액 그 다음에 활용 국장시도 시공구는 정비구에게 누구한테 세입자 그 다음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그 다음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 40미만의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임대주택을 주택법에 따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이란 것은요 토지는 임대를 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겠죠. 여기에서 원래 임대주택의 가격은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을 다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입자라든지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90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 40 이죠? 이 사람한테는 토지는 뭐하고 임대를 나요? 토지가격을 안 받아 임대를 나니까 월세를 내겠죠. 그리고 건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로 전환해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토지를 누구한테 세입자하고 토지는 90 건물은 40을 가지죠. 그러면 토지는 뭐한다? 토지가격을 안 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겁니다. 뭐만 받고 건물만 받고 줄 수도 있다. 이것저것 이해 됐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지분형태에 나왔습니다. 지분이란 것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주공하고 주공하고 내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공유하니까 싸겠죠. 지분형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일 때 분양대상자 주공하고 값하고 사업시행자가 공동 분양대상자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지분형주택은요. 60이하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지분형주택으로 공동 소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10년 범위안에서 시험하면 됩니다. 공급할 때 가격은요. 지분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급자격돼 있네. 오타가 났네요. 공급자격이 아니고 공급가격이 공급가격은 종전에 소유하는 토지건물의 가격이 지분형주택 분양가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로서 정비공남공고를 당시 해당 정비구에 2년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가격이 2억이야. 지분형주택의 분양가 이하에 지분형주택의 분양가가 3억이야.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정비계 공남공고를 당시 정비구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한테는 지분형주택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숫자가 시험에서 잘 내는 파트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 했네요. 자 요정도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문제네요. 3사에 정비법상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뭐하고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고 주택은 뭐한다 이거는 분양하는 거 국장시도 시험군은 주택공사는 정비구역의 세입자 다음 하나에 해당한 요청이 있으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르는 토지임대부 분양특으로 전환 공급하는데 토지를 가진 사람은 면적이 얼마 90 그 다음에 사실상 주거를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했는데 토지를 안 가지고 있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요 40 좀 전에 배웠죠. 요거 저거 누구한테 주는지 토지는 90 건물은 얼마 40 그것들은 나왔네요. 문제시켜 놨죠. 90과 40 답은 1번이겠네요. 90과 40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32회 때 기출입니다. 관리처분계에 대한 선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입니다. 주택공사하고 나하고 지분을 가진 겁니다. 전용면적 얼마 60 한정한다고 했죠. 분양신청기간은요 통제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범위안을 정하는데 연장할 수 있죠. 연장. 아까 문제 풀었죠. 연장은 30일이고 얼마 20일 범위안에서 연장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는 않는데 세 명이 공유해서요. 공유면 무조건 몇 개? 한 개를 주죠. 조합 10분의 1이 관리처분계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타당성금정 요청은 조합은 얼마가 요구해야 돼요? 10분의 1이 아니죠. 5분의 1. 사업비는 얼마? 10%. 조합은 분당규모는 20%. 그 다음에 얼마가 요청하면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시장운소는 정비구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했는데 건물은 소유하지 아니한지 요청했으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공급은 잘 내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 90.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40. 그래서 오는 것은 지분유택의 규모 60이야. 답은 1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슬미이다. 옳은 것을 했죠. 분양설계 분양설계는 언제를 기준 날짜로 한다고 했습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식일이죠. 분양설계하려고 하면 분양신청을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야 돼요. 분양신청을 다 받고 나서 그거 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위원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는 게 아니고 철거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만들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하도록 구청장한테 요청할 수 있죠.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사업 시행위원회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죠. 지금 투기가 너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 요청을 받도록 구청장은 요청에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하며 조정 시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죠. 3번이 맞네. 평범하네요.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구익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이어도 청산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되고 나서 분할해서 취득하면 주관경 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아까 했죠. 지상권자한테 분양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고 했죠. 개선사업하고 어디에서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지상권자한테는 분양을 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줍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죠. 다 틀려버렸네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서 3번이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시기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도 변경의 인가를 받는데 변경되는 게 경미할 때는 경미한 경우라든지 이미 했을 때는 신고하는 경우였죠. 그게 아닌 것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권리 의무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경미한 게 아닙니다. 매도 청구 판결이 나가지고 판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뀌는 경우는 당연한 거죠. 경미하죠. 권리를 포기했어요. 얘한테 뭘 주더라.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서 변경할 때도 경미한 거로 본다고 했죠. 계산 차고 오기 누락에 따른 증정은 괜찮아. 그런데 불리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불리익은 안 돼. 불리익은 안 돼. 불리익은 안 돼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어. 사업시행 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바꿔가지고 일치시켜야 될까요. 일치. 이때는 경미한 거로 보죠. 그래서 경미한 게 아닌 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 정답은 1번. 기억하고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안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처음 보고는 안 됩니다. 조금만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보면 나중에 시험 임박해가지고 그때 또 정리하고 이런 거 몇 개 자꾸 읽다 보면 정리가 될 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외워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러면 공법 너무 어렵고 공법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다른 게 바뀌어가지고 일치시킨다. 그런 거 또 경미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읽다 보면 어디 가면 공통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공사 완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워요.